국내 초인류 현성병원에 연쇄살인마가 있다. 의사해. 똑똑하지. 인물 좋지. 아니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런 짓을 했대.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?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. 전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요? 버레스트 심장재요. 심은하 선생. 규칙. 규칙 이용호 선생. 고려야. 시간 없어 이대로 가다 테이블 대치야. 수술. 수술 어떻게 하시나. 수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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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술.